방쿠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젠투어 2편 바로 활용편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시간에 워낙 많이 이것저것 좀 체크해 보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번 시간은 그냥 깔끔하게 레코딩 실습 편이다 생각하고 조지고 포지고 조지 포지를 한번 간단하게 녹음을 해 보도록 할게요 템포는 어느 정도 쯤일까요? 자 우리가 일단 한번 여기서 템포 트랙을 만들어 볼까요? 네 96 정도 됩니다 네 좋아요 96 96년도 킹오프파이터 재미있게 했습니다 제가 98을 제가 많이 했어요 98 아 98 끝내줬죠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조지 포지 네 그렇죠 이 정도죠 이 정도죠 녹음 해 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아우 힘들어요 하이엔 네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이거는 반드시 퀀타이즈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퀀타이즈 해서 바보 퀀타이징이 안 될 정도로만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은 그렇죠 16 어 16에 스윙 B 사실 스윙이 없죠 이거는 네 근데 뭐 사실 정말 바운스인데 네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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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우리 나머지 악기들이 이제 바운스를 줘야죠 그렇죠 드럼은 그대로 두고 네 바보 퀀타이즈 됐어요 네 망했어요 여기 앞에 어 거기까지 앞에 싹 잡아가지고 뒤로 한 칸 밀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잡아가지고 어 거기 거기까지입니다 네 뒤로 한 칸 밀어주시죠 네 바보 퀀타이즈 어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훌륭하네요 딱 하나의 바보 퀀타이즈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좋네요 건반이요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좀 느립니다 자 이거 피아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피아노로 좀 바꾸고 있는 거죠 네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해볼게요 네 투 트리 포 네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일단 요걸로 반복 반복 네 그렇습니다 요걸 퀀타이즈 눌르면 바보가 되겠죠 네 요거는 중간중간에 퀀타이즈 아닌 것들이 좀 있어서 네 근데 퀀타이즈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네 네 뭐 깔끔하네요 콘텐션 한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앞부분에 페달만 하나 밟을게요 첫 마디에 아 그거 될 겁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부터 안 틀어서 그렇죠 뒤에서부터 틀었죠 네 좋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는 노곤 네 나는 베이시스트가 아닌데 좋아 나는 오늘 원테이크로 끝냈다 두개 다 하하하하하하 난 베이시스트가 아닌데 베이스를 칠 때마다 긴장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베이스 치고 어쿠스틱도 치고 다 칠 거예요 오오오오오 어때 튜너가 제공됩니다 지금 현피디님이 뛰어쳐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거 할 때 요 그림을 쓰시면 현피디님도 나오는 거죠 네 짤릴 거 같아요 근데 오 손톱기로서 안되네요 하하하하 네 밑밥 시작됐어요 밑밥 핑계댈 수 없는 하하하하 근데 우리 이거 한 번만 다시 가자 왜냐하면 이거 중간에 피크 뜨는 소리 들어갔어 그치 네네 오케이 요정도로 갑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응 아우 뭐 시간 때문에 나는 거죠 하하하하 적당한 볼륨 좋아요 아우 네 여러분 정말 손톱이 너무 길어요 지금 제가 네 지금 약간 쩔뚝거렸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았던 걸로 네 해서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네 관리를 제가 못해갖고 네 오늘 베이스 칠 줄 몰랐지 뭐 아 그럼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네 영원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어 똑같이 이제 마이크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기대되는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뭐 214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어느 정도의 또 레코딩 퀄리티를 보여줄 것인가 아 이제 214를 통해서 그렇죠 이거죠 사실 이게 듣고 싶은 거죠 우리는 네 어쿠스틱 기타를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맨날 하는 어쿠스틱 기타 314 온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온 건데요 그 친구 왔어요 그 친구 아이고 오늘 제가 헤드셋을 왜 이렇게 멍청하게 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죠 네 거꾸로 껴서 네 기억나 espaço 아 소리 좋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걸어놨는데 이게 들어가는 소리도 좋고 나오는 소리도 좋으니까 우와 이거 좋다 대박이다 진짜 파형 체크할게요 네 네 이 정도면 됐네요 조금만 더 아마 더 올리면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가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더블링을 쳐야겠죠, 여러분 톤, 기타, 스트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블링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손이 양쪽이 맞게 쳐야 된다 그렇게 못 치면 어떻게 된다? 스튜디오에서 쫓겨난다 그 다음에 저 이 뒤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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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약간 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타 모니터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잠깐만 확인만 좀 해볼게요 바로 괜찮네요 뒤쪽 절반을 이제 쪼개는 스트로크로 네, 일단 여기는 여기 절반 뒤를 이제 스트롬으로 가자는 거죠 네, 스트록을 쪼개는 느낌으로 지금은 하나씩 좋았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트랙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요걸 받아서 처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 사운드를 듣고 싶었던 거죠 지금 네, 다시 한번 지금 앞에 꼬였어요 네 자, 여기서는 잠깐만요 게인을 좀 줄이고 가야 되겠어요 네네, 지금 너무 커서 제 기타 소리가 모니터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네 요것도 잠깐 모니터 체크하면서 가봐야겠네요 한번 할게요 에스트로크로 이스트롬이 안 어울린다 응? 이스트롬이 안 어울립니다 에스트로크로 리듬을 좀 달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뭐 이런 느낌이 겠죠? 좋아요 하나 더 이게 좀 스튜디오가 약간 쫓겨낼 거 같은데? 오 좋은데? 네 뭐 여튼 이런거죠? 이게 되게 사운드 엄청 여기서 그러면 일단 뭐 나중에 후보정을 다 하겠지만 이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어쿠스틱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쿠스틱 아 그렇죠 일단은 바이패스 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소리 지금 양쪽 패닝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렇습니다 주변 소리까지 들어가는 것도 네 해상도 해상도 정말 좋아요 지금 방금 제가 코를 훌쩍했는데 그 소리를 다 쥐어 정말 하게 오 이 사운드 오 좋다 아 야 214로 야 안텔로프가 진짜 오디오가 세네요 고맙네요 그러니까 진짜 탁 튀어있어 공간이 늘 느끼는 건데 그 이거 이거를 이제 어쿠스틱 기타로 녹음을 받아보니까 느껴지는 게 정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여 있네 라고 말이 나오고 응 반대로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트여 있는 것도 트여 있는 건데 그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사람이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삭 이 공간을 이렇게 탁 띄워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 오 이거 좋다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요새 안텔로프에 꽂혀서 그런가 이 사운드 진짜 아니 저희가 사실 바꿀 때도 되기도 맞아요 취향에 또 맞는 사운드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러네요 왜냐면 이게 기타를 어쿠스틱 기타를 특히 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조금 풍성하게 삭 기분 좋게 뜨는 사운드를 좋아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아포지 쓰면서 그 코스케타 녹음한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성향이 달라 네 느낌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이내므레인지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아포지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좀 다크의 느낌이 네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위에가 이렇게 습던 있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확실히 우리가 아포지 하면서도 야 사운드 되게 좋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화사한 느낌은 좀 덜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분이 좋네요 두 개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자 이번에는 여기 기타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일렉 한 트랙터 가볼 건데요 스테레오 소스 차니까 귀찮아서 일단 그냥 모노 트랙으로 받아가지고 사운드만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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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은총씨의 엄청난 노고를 통해서 오랜만에 풀 편곡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봤습니다 무려 어쿠스틱 기타 더블링에 일렉에 베이스까지 다 오디오 녹음하고요 피아노 드럼까지 있는 아주 풀 패키지 편곡으로 젠 투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은총씨가 정리한 최종 음원 한번 모니터하고 올게요 네 네 은총씨가 만져먹고 더 좋아졌겠지만 사실 저희가 여기 녹음하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충분히 좋았고 확실히 엔탈로프 좋다 그냥 엔탈로프 여러분 뭐 그냥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친구고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 젠 투어까지 보면서 느낀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지금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 투어를 사면 딱히 다른거 살릴게 없어요 지금 이 안에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AB 채널 전환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 지금 사실 젠 투어 딱 보고나서 12개월 말 보러 젠 투어가 더 괜찮은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아까 저 솔직히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사실 최종적으로 오랫동안 한 네 채널이 그냥 일단 내가 꽂고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네 채널은 확보됐잖아요 기능이 그렇게 좀 더 다양하고 이게 AB가 되는게 모니터 시스템도 조금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뭐 여러가지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아 젠 투어 보니까 또 네 사장님과 빠르게 협상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디스크리트 에잇이냐 젠 투어냐 이거 얘기 한번 해보고 네 저희가 뭘 샀는지 나중에 여러분들께 결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아마 안텔루프 살 거긴 살건데 그렇죠 안텔루프에 무엇을 살 것이냐 디스크리트 에잇을 샀냐 젠 투어를 샀느냐 이걸 저희가 나중에 결정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정말 좋은 악기 젠 투어 같이 보셨고요 네 이제 안텔루프 좀 믿고 리뷰하는 그런 브랜드로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속에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요 자 안텔루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악기들 리뷰하면서 내 마음속에 안텔루프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키워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또 악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말도 안되죠 SSL6 이거 처음 출시했을 때 진짜 여기 눈 돌아간 작곡가들 많았거든요 그렇죠 주변에 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입을 하기도 했고 호평을 많이 받았던 악기라 저희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은총씨와 함께 멋지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화려한 악기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이십쇼 네 밤 구성 미션 뭐 제가 해야죠 어 뭐야 네 여러분 밤 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레코딩 타임 침 엔 surprises 헉 엔 엔 엔 엔 엔 엔